고춧가루 자, 시청자님들 제가 아침에 밥차리기 힘들다고 요즘은 아침을 거의 그 형님 댁에서 먹고 있는데 밥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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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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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위 어디 가세요? 1, 2, 3, 4 이걸로 해줄라 어머니가 자 밥은 안 찼어? 아 얼음이 잘 안 찼어 밥은 안 찼어? 안 찼어? 안 찼어? 안 찼어? 안 찼어? 안 찼어? 국물매매 먹으러 같이 끊었는데 국물매매 먹으러 같이 끊었는데 고맙습니다 바둑 고맙습니다 그녀는 매운맛을 부끄러졌습니다 2회 Mage 응? 씨먹는가? 아니, 아니야 봐봐, 이제 빨빨리 뜯지 않습니까? 그 국물에서 먹는 거라고 그 맛을 좀 건드려야 돼 어머니 응? 밥을 엿떨어 잡다, 이거 다 못 먹어 다 못떨어 이것도 다 끓고 잡자야 돼, 이거 뭐라 그래 다 끓고 잡살 아 아 아 이거 뭐 집에서 가공을 좀 한 거 같은데 맛있네 이쪽으로 들어갔죠 안 됐어 그래 이거 가져와 응 맛있어 맛있어 다 먹어 돼지 말아, 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여기 집게를 쳐야 되겠다 이거 조금은 소환이가 잘 먹어요 조금은 소환이 잘 먹어요 그거 싫어하지 않았더니 잘 먹어 조금은 소환이 잘 먹어요 다 먹었다